회식자리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한 남성. 갑자기 손을 들어 때리는 신용을 하더니 직원을 밀쳐 넘어뜨립니다. 폭행한 인물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공장장인 50대 A씨로 업무와 관련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직원에게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욕설이 섞인 폭언은 수시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괴롭힘은 회사를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일부 남자 직원이 대상이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공장장 갑질은 직원들이 본 것만 2년이 넘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본사에 수차례 탄원서를 넣었지만 회사 측 조치는 간복 6개월 징계가 전부였습니다. 해당 공장장은 폭언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폭행에 대해서는 왜곡된 부분이 있어 억울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징계 사안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접수된 만큼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회사명 공개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전해야 해결되려나? 약자를 이용하는 저런 갑질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